기존의 일부 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는 대학병원에서도 확대 시행됩니다. 간호사가 간병을 직접 하는 것인데, 간병비 절감은 물론이고, 병실 감염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희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달 2주 정도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실에 머무는 강복연 씨. 무엇보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간병비가 큰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아대학교 병원은 다음 달부터 간호사가 간병 업무도 맡습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담당하며 기존의 간병인이 하던 역할을 합니다. 우선 1개 병동 45개 병상부터 시작합니다. 혈액 종량과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 환자를 위주로 시행합니다. 병원 측은 이를 위해 기존 17명이던 간호사를 42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환자는 하루 평균 8만 원 정도 하는 간병비를 2만 원만 내면 되는 데다 보다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대형병원 병실 감염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동아대 병원과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이 간호 간병 서비스를 시작해 효과가 클 경우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NN 윤해림입니다.